아르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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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르드에 가면 아르메니아가 돌의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동굴수도 수도원도 아주 오랜 옛날엔 커다란 바위의 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4세기에 아르메니아 건축가와 석공들은 커다란 바위를 파내어 성당, 사제관, 묘 등을 만들었다. 서기 923년 아랍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수도원이 전부 파괴됐으나 13세기에 재건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예레반 시민들의 영적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서기 923년 아랍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수도원에서 서기 923년 아랍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수도원에서